오 너무 좋다 이거 어 뭐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? 네 맞아요 오늘은 다 즐기고 갑시다 여러분 맞아 아 지금 요즘 즐기고 오케 좋은데? 네 맞아요 여러분 네 올리와 내게 듣고 왔는데요 노래 들으니까 아일리완의 올리와 내게 원하는 것들이 많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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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멤버들 올리와 하고 패미팅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? 한 가지씩 밖에 없어요? 일단 오케이 그럼 저부터 저 더할게요 저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올리와 내게 보면 운명이라고 느껴져서 뭔가 항상 패미팅을 항상 하고 싶었어요 음 그렇구나 네 이 패미팅은 저의 운명이었습니다 오 오 네 하루 종이 하루 종이 어마이였는데 올리와는 보니까 힘이 나고 그리고 빨리빨리 만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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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이래 그러면 나는 이미 올리와는 나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오 네 그래서 올리와와 팬미팅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특별한 페페로데이에서 할 수 있어서 받았어요? 네 받았어요 이거 하나씩 우리가 한 거예요 맞아요 한 통이에요 고마워요 이따 거 먹어요 네 오늘 같은 이렇게 어두운 저녁에서 어두운 저녁에서 어두운 저녁에서 어두운 저녁에서 어두운 저녁에서 어떤 어떤 비트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이따가 계속 지켜봤어요 네 오늘 서프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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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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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는 한마디로 할게 잘 자요 우리 애기 우리 올리와 잘 자 호의가 잠시만 호의가 호의가 그러면 우리 아가증령 네 저는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렛츠다 말이 많잖아 네 왜 이랬어 잠깐만 기다려줘요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이랬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나 없었죠 근데 그 빼빼로 사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이번 주 조금 바빴 미안해 미리 만들어놨고 방부제 수제라서 방부제 없었는데 배탈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 배탈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올리완을 생각하면서 멤버들이랑 이번에 개인 무대들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아까 스포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금연식 멘트가 스포가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최신이 있으실까요 저요?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 시작해볼까요 네 다음은 누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거 아니야 리리야 그거 아니잖아 사랑해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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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럼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렛츠고 여러분 렛츠고